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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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뜻을 성실히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이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서 깊은 시민적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마치고 한 후보가 좀 시간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상황이 맞지 않다. 이 시간은 이미 시간대별로 조치사항이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으니까 이 시간대별로 하면 제가 21시 16시에 발생보고를 받았고 상황보고가 21시 20분에 4분만큼 상황보고가 있었고 제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국장하고 통화를 하고 보건소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기록에 대해서도 보이다. 아마 기록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제가 도착할때 아마 한 10시 정도에 도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그 현장에 제가 무너진 발전 기울해진 그 집으로 이렇게 갔을 때 창이 이렇게 다 끼어져 있었고 해서 그 창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창을 넘어 들어갔다면 아마 우리 직원이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어느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서 나가자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아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까지 저희 나라가 좀 안 되요. 이건 인정모독이라 119 구조단이 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나중에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119 구조단이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설진일 전 생체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하자고 그때 나하고 같이 했던 작업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일부 구조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설진일 전 생체 회장이 또 그렇게 격정한 걸 이야기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못 그리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옳지 않다고 봐. 그 사람은 그럼 거기서 뭘 했는데 잠자다가 사진이나 찍혀가지고 있고 명사들어 올 때 자기가 물러들면 사진이나 찍어나가고 나는 그 지사님이 기자회견한다고 해도 나는 현장에 없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건 대책공부 사무실을 말하는데 그것을 쫓아가다녔지 그 기자회견하는데 그 지사가 하면 됐지. 내가 그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지사는 그 당시에 뭘 하면서 이런 전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고한다고 했겠지. 나는 그 사고한 기회를 그 자리에서 나는 가지지 못해서 현장에서 사태수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건 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장애부 학생의 모친하고 계속 지금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15차 수술을 앞두고 동원을 했다고 해요. 운양소에 도입은 다르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동원해서 받느냐고 도입은 나랑 와달라고 이야기했냐고 동원들 고대 와서 하고 갔지요. 그 다음에 온 사람마다 다 울고 갔어요. 다 울고 갔어요. 무한동들에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작에 반시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래서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 시민이 어떻게 인구 부산시에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내 실적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게 무슨 실적이고 그게 조문 마영이에 왜 시장 실적이 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와준 것은 바로 시민들이 그게 와서 조문을 했다는 시민적 위대한 거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걸 진정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치르려면 정책이나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죠. 스킨십 스킨십 하는데 진정한 스킨십은 나는 스킨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트십이 하트십. 마음과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주 시민들이 거기서 울고 가면서 거기에서 나는 시민적 하트십이 있는 거죠. 누워주는 스킨십이요. 손이나 간지리면서 나는 그게 스킨십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요 경주 시민 1500명이 강설이 분분한 산곡대에 올라와서 밤을 새우고 했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졸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거짓을 하지. 그때 나는 현장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내놓고 했다고요. 그걸 생각할 리가 없어서 왜 이렇게 모독을 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부동독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현장에서 잠기비 자고 돌이 되면 그게 진짜 부동독한 거지. 어떻게 내가 부동독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짓을 당연히 해서 왜요. 제가 경주 대학 총장을 지냈어요. 애들이 거기서 소리를 지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언론인들이라도 그 소리 들었으면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걸 가지고 왜 비난하는데. 자기는 여기서 정책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우리 경주 시민한테 설득을 하고 나를 설득해 주시오. 갖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전하는 악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손을 내밀든지 이렇게 해서 스킬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뭔 짓이냐니까. 또 대체는 이해가 들어요. 내가 뭔 부동독한 걸 했는데. 이거는 사실을 밝혀가지고 명예훼손한 거니까. 공개적으로 명예훼손한 것이니까. 이건 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대학 시절에 미술을 가고 갈 때 수없이 머리를 깎았지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한참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아가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제사할 수 있냐. 뭐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시간이 기억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기록이 하나에서 이미 나와있는 이 기록대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안 맞는지 니가 구해되냐. 구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둘러 매번 나오는 게 구해지는 겁니까. 밑에다가 뭘 집어 넣어가지고 발을 빼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통치 모르겠어. 왜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의 위험을 물어 쓰고 현장에 들어간 나는 내 자신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어디서 다른 데서 사진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언제 내가 이거 얼른 플랫에서. 한 번도 내 얼른 플랫에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보도가 되지 어디서 뉴스 원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나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 이 사진이 왜 사진이냐. 그래서 이거 내 사진 맞는 자고 내 부르세요. 내 사진 맞냐고 우리 집어넣고 자기가 찍었으니 자기 삶이 맞다는 거예요. 내 사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사인 줄 알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그라고 그날 또 저는 낮은 아침 6시 반까지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입밖에 낸 적이 없어요. 내가 입밖에 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그런 사실 입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뭘 내가 그걸 갖다가 이용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 30만 경주 시장이 되라는 사람은 당당하게 정책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 앞에 나서는 게 나는 이게 당당한 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무엇을 부도독하다. 내가 도둑질을 해먹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공약해가지고 최고 수 등급받았고 A등급 다 봤어요. 그럼 시민들한테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그게 사람들은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주시장 선거 이렇게 가서는 진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불리한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진정하게 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이 전에 하신 분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까 그 목차를 이렇게 훑어보고 한 얘기를 가지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언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